자, 반복학 클라스 두 번째 시간은 포상금 비교 정리인데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도 포상금이 있죠 이쪽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랜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학 클라스 중개사법 앞동네 포상금 일단 누구를 신고고발해야 포상금 받을 수 있느냐 무거양양양양 아금 이렇게 되죠 자, 무는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무등록 중개업 3-3 거짓 부정 등록한 자 3-3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입니다 등록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 받은 자, 대여 받은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 받은 자, 대여 받은 자 다 1-1 또 개공이 아닌 자인데 주의할 점은 표시광고예요 표시광고 뭘 될 수도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나 이와 유산명칭 썼다 그 자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은 없죠 똑같은 1-1이지만 그리고 표시광고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서 꾸단하고 5개 항상 판매, 명수, 관직, 상, 투까지는 음료수예요 꾸단하고 5개만 꾸단 5개가 뭐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리가 있는 행위 또 단체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안하거나 단체 구성원 입회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거 이거는 우리 개혁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잖아요 개공이면 임동취, 소공이면 자격정지, 형벌은 3-3이고 이 5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개혁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죠 우리 안내문 온라인이라고 출발하면 세 글자 세 글자 3-3, 3-3, 3-3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지 말자 편조하기 높게 표시광고로 중개해주는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하도록 하자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현자도 이렇게 표시광고를 강요 현자도 이렇게 표시광고를 유도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장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발했다 이자를 포상금 주느냐? 안 줍니다 아까 거짓 부정 등록과 헷갈리지 않도록 부장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만 받고 형벌은 없어요 또 하나 밀고 있는 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를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이 없어요 알선한 자는 1-1이긴 하지만 신고했을 때 포상가 없다는 것 그리고 판매 명수 관직 상투는 무조건 X가 되겠습니다 판단,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 중개 부서 초과,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주장 2개 있죠 지금 미등기 전매 중개 하나,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하나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전부 다 음료수 자 그러면 포상금 누가 주느냐 등록관청 해주겠죠 신고고발은 3군데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리고 신고센터 여기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건당 얼마 주죠? 50만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 국고 일부 국고 같은 부 발음 일부 국고 전부 X 전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국고, 협회 X, 시도 X 일부 국고 일부기 때문에 100분의 52이네 여긴 이상이 아니고 2이네 지금 요건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이미 발각됐다면 안 주는 거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갑은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A를 고발했는데 A는 뭐 공소적이 되었고 그런데 이미 발각되었다 그러면 안 주는 거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검사가 뭘 해야 돼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지급한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경우는 안 줘요 그러나 공소제기 했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는 준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나죠? 자 무혐의 처분은 안 줘 무죄 판결은 줘 공소제기 대도 주고 기소유예 대도 주는 겁니다 직업 절차는 일단 포상금 직업 신청서를 등록한 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한 청에 그때는 포상금 직업 신청서에 위반행위 내용도 적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등록한 청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이 조회가 되면 조회가 되면 드디어 지급을 뭐하고? 결정하는 거죠 누가 지급을 결정해요? 등록한 청이 지급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이내 지급합니다 절차가 이렇다 신청서 먼저 내고 수사기관 처분 내용은 조회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 그 결정일부터 1개월이내 지급한다 결정 1 다시 결정 1 접수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이따 뒷동네 포상금은 접수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다는 거에요 비교해서 문제를 내니까 요즘에는 자 됐어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균등이 주는 것이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의 신고 접수됐다 따로따로 왔다는 얘기인데요 중개사법은 두 건 이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거래 신고법은 두 명 이상이 각각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약간 달라요 중개사법은 이걸 바꿔내는 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두 건 이상 나오면 아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게 하나의 사건에 두 명 이상이 각각 이렇게 나와도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게 주는 거지 건 주에 따라 균등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자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들어 있는 포상금을 공부해 봅시다 먼저 이 동네 과태료 종류부터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과태료 총 14가지나 됩니다 자 3천만 원 이하는 세 가지가 있죠 불 불 자 자 불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있는데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포함된다고 작년에 신설됐죠 근데 이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주지 않고요 과태료 받지 않는 경우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3에도 해당하고 3천 이하 과태료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경우도 3-3에도 해당하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불 불 자 불 불 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 500만 원 과태료는 아 아 조 왜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인데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해제 신고도 3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 거짓으로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조장했다 방조했다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했다 거짓 제출했다 또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 아 조 왜요 다음 취득가액의 100번의 10 이하 과태료가 있죠 신고 의무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자 그리고 우리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파트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외국인 등이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교환 증여죠 계약일 60일 300 교환 증여로 신고를 했다 거짓 신고했다 또 100만 원 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등 계약 외 계약 외가 뭐예요 상경 이거 있잖아요 상속 경매 확정 판결 완맥권 행사 법인은 합병 건축물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상경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 되다 거짓 신고했다 외국인 등인데 대한민국 국민의원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죠 계속 보유 신고가 되다 거짓 신고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또 보증금 차임 변경 신고 계약 해지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 했다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된다 총 몇 개라고요 3,3개 505개 10% 2개 301 100짜리 3개니까 총 14개 과태료인데 자 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원안 법령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는 과태료 쪽 여기 5개 있고 우리 토지 거래 허가 관련된 위반이 또 2개가 더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2번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가 취득가액의 100번의 10 이하 과태료였잖아요 이건 포괄적입니다 뭐 실거래가든 실거래가 이외의 것이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번의 10 이하 과태료인데 우리 이제 포상금 쪽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X 이렇게 내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신고 모자가 아닌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되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해지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했다 불불 이건 뭐예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래서 13,000포 심리를 달려갔더니 3,000포가 나옵니다 자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차임 이것도 거짓 신고한다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 보증금 차임 거짓 신고했다 집 집에 있습니다 집 이게 토지 토지 심리를 달려갔더니 3,000포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 우리 집과 토지가 두 개 있다 이거예요 집, 3,000포, 집, 토지, 토지 토지는 뭐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또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리과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초하죠 2년 이하 징역의 30% 이하 벌금 이건 징역벌금 대상이에요 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이행명령 그리고 이행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이었죠 과태료 5개 징역벌금 하나 이것도 사실은 3개로 쪼개지지만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이 있더라 이거야 이 중에서 이제 X로 나오는 후보들이 보통 과태료 쪽인데 아까 과태료가 14개 였잖아요 이 중에서 이 5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3000 불불자 그리고 500 과태료 아, 아, 조, 왜, 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100번의 12화 과태료 2개 있었고 외국인 300 하나 있었고 외국인 100짜리 2개 있었고 주택임대차 있었잖아요 이 14개 과태료 중에서 집, 삼천, 포, 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후보들은 나머지가 될 텐데 주로 시험에 뜨는 건 500 과에서 X로 많이 나와 여기서 여기서 X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원안 법령에서 포상금 문제 나왔는데 500 과다 그러면 포상금 X예요 비타 500을 줘 비타 500 특히 이제 여기 거짓 신고 조장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이쪽이 3번 5번이 주로 잘 떠요 거짓 신고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그리고 외국인 쪽에도 포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러죠 어? 외국인 요 포상금? 외국인이 뭐래? What? 못 알아들어 포상금은 못 알아들어 외국인이 공무원이 뭐라 그래? 요 포상금? 외국인 What?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주로 이게 500 과가 X로 나옵니다 이게 자는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집, 삼천, 포, 집 이렇게 되는데 주로 X로 내는 건 500과랑 외국인 쪽이다 근데 주로 시험에는 500과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원안 법령에서 포상금이 나오면 500과 나오면 무조건 X 비타 500 준다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중대사법은 등록관청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 금액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는데 이런 것도 X로 내니까 신경 써주시고 시군구 재원 시군구가 주니깐요 자 그럼 얼마 줄 거냐 이거야 아까 중개사법은 무조건 5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과태료 받는 애들 뭐 10%, 10%, 3,000, 3,100 이 과태료 받는 애들을 신고 호발했다면 이 5명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서 100% 20% 띄워줄게 우리가 80 먹고 당신들에게 20% 띄워줄게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600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10%짜리 과태료는 좀 금액이 셀 수 있죠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인데 6억의 거짓인 거였다고 쳐요 그러면 5억의 최대 10% 과태료는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에 20%를 포상금 주는 거니까 1천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7억인데 9억의 거짓인 거였다 그럼 7억의 10%는 과태료가 7천만원 거기다 20% 포상금 주면 1,400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을 신고했을 때 최대 한도액은 그래서 3만원까지만 주겠다 참 꼼꼼도 해 이걸 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아무튼 과태료 받아서 20% 띄워줄게 하지만 실거래가 거짓인 거 쪽은 최대 1000을 넘지를 못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리 허가 관련했을 때 이쪽에 애들을 신고 고발했을 땐 그냥 딸랑 50만원만 준다 이런 얘기죠 자 됐고 지금 요건 아까 중개사법은요 전부 다 무거양양양양 악음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직이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태료 받는 애들도 있고 징역벌금 대상도 있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겠죠 지금 요건이 당연히 적발하기 전에 신고 고발 돼야 될 것이며 다음에 요건에 만족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과태료 받는 애들 10%, 10%, 3,000, 3,100 이렇게 과태료 받는 애들을 신고했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주는 거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6번은 누구였죠 아까?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자, 부장한 방법 허가받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의 벌금이었는데 징역벌금 대상자였기 때문에 6벌을 신고 허가를 했을 땐 7번은 누구였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이었는데 7번을 신고했을 때는 뭐가 떨어지면? 이행명령만 떨어지면 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행강제금에 부과된 경우라고 X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행기간 최대 3개월 주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토지의 이용금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행기간 3개월 주죠 석 달 줄 테니까 이행하라 이거지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꼭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행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포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해주셔요 자 그러면 지급 절차 아까 중개사법은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먼저 냈죠 먼저 내고 등록관청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줬단 말이지 여기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게 아니고요 위반행의 신고서를 먼저 내요 저는 아무기를 신고합니다 나는 위반행의 신고서를 먼저 내 그러면 신고관청 허가관청은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아까 5명에게 과태료 부과됐다 또 6번은 징역벌금 공소재의 기소에 대었다 또 7번 이행명령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지급을 결정하는 거죠 지급을 결정한 다음에 신고후발인에게 포상금을 드릴게 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로 또 가야 돼요 두 번이나 갔다 갔다 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근데 포상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 되죠 다시 위반행의 신고서를 먼저 내 위반행의 신고서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신고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신고후발인에게 포상금 드릴게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줘야지 그래서 그 신청서 접수된 날부터 2개월인에 지급한다는 거죠 아까 중개사법은 결정 1, 1 여기는 뒷동네는 접수 2 앞동네는 결정 1, 1 뒷동네는 접수 2인데 앞동네는 1, 뒷동네는 2니까 숫자 바꿔서 장례를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일 여기는 접수된 이걸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접수는 2번 창구 다시 접수는 뭐? 2번 창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신고후발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행에 했다 특히 위반행에 뭐한 자? 관여한 자가 신고후발하면 당연히 안 주고 익명 가명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거는 최근 기출문제 일단 중개사법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신고후발 대상이 아닌 거 무거양양양양 악음 자 무등록 중개업 들어가 거짓 부정 등록 들어가 그 다음에 자격증 양수어 받은 자 그렇지 그 다음에 꾸꾸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거 꾸다라고 5개 들어가죠 그 다음 판매명수 관직 직상투 여기까지는 음료수 자 다음 또 중개사법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신고후발 대상을 다 골라라 자 중개 대상물 매매업 판매명수 관직상투까지는 음료수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자 포상금 그 다음에 이게 거짓된 은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리치겠다 판매명수 관직상투는 음료수 주로 판매명수 관직상투가 주로 뜨는군요 시험이 자 세 번째 이번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자 옳은 걸 찾아라 포상금 지급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아니 시군구 재원 위반행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도 지급한다 그럴 리가 그 다음에 익명 고발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고로 환 왜?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지 국고로 왜 환수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 고발했습니다 무조건 1500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과되는 과태료에서 백분의 이십을 띄워주되 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신고 허가 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 받았죠 지금 통보 받았고 포상금 받고 싶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게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접수되고 2개월이나 줬던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 아 이런 문제가 잘 나오네 아까 12개, 3002개 그 다음에 집, 토지, 토지 이거잖아요 자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다 10, 10이죠 10 그 다음에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 신고하지 않도록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과는 뭐 준다고? 비타 500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어 아까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토지 그 다음에 실거래가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 방조 500은 뭐? 비타 500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작년 문제는 틀린 것을 다 고르래요 틀린 거 자 가명 지급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럼요 자 접수되고 얼마? 2 접수는 2번 창구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이 각각 신고했다면 균등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야?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저 포상금 총정리했습니다 F1 F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